본다 본다 빅키즈 2018 새해 목표 우리 아이 키즈존에서 한글 완전 정복 안녕 안녕 난 본다 탐정 오늘은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할까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사건을 해결한다 사건 접수 완료 오늘 우리 암호는 수박이다 멍멍멍멍 듣겠어? 연습 한번 해볼까? 응 허허 아이고 아이고 많이 왔네요 아이고 그래요 하하 네 암호를 되세요 박수 박수 아냐아냐 이거 말고 바뀌었어 바뀌었어 다른거 다른거 박 샤 아 아 진짜 답답하네 야호야 도와줘 누나 누나 우리 거꾸로 말해준 놀이 하자 산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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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을 찬걸 으악 아이쿠 꼬누리 호랑이 최후 수박 박수 시작 수수 박박박 수박 박수 박수 박 박수 슈슈 수박 박수 짝짝 야호와 함께하면 한글 공부도 걱정 없지요 어때 팀과 푸코 이제 알겠어? 박수가 아니라 수박이라고 수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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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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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파이팅! 사건 해결하러 출발 왜 왜 왜 왜 왜 어? 왜 안 따라오는 거야? 응? 한글을 좀 더 알고 싶다고?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노래로 음악 큐 카나다라마바사 아다차카파파하 카나다라마바사 아다차카파파하 핑크퐁과 함께 신나게 불러요 재미있는 단계 매일 매일 따라해요 카나다라마바사 아다차카파파하 예! 카나다라마바사 카나다라마바사 음? 음? 어? 우리 어디로 가냐고? 아 맞다 사건 현장은 동물원 동물들에게 큰일이 생겼대 코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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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동물원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좋아 지포 출발 출발 내 친구 내 친구 지포는 한 끈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편신기창 지포 지포 주위를 둘러보면 글자들이 있지 글자를 찾아봐 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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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불쌍!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한발 늦을 뿐! 어때? 핑가빛고 한글 진짜 재밌지? 퀴즈종과 함께라면 한글 공부도 문제없어요 다 본다 본다 또 본다 또 본다 잘 골라본다 또 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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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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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